학교 산뚝기 학교 산뚝기 학교 산뚝기 학교 산뚝기 학교 산뚝기 산뚝기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넷 이런 리듬을 넣고자 합니다 하나는 강하게 치고 둘은 혼룰때는 약하게 치죠 하나 둘 셋 넷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한마디에 하나 둘 셋 넷 넷 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그러면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G7을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S 할 때 왼손에 손가락을 떼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게손이 내려가야 됩니다. 이 두 손이 짚으면서 S 하면서 손을 떼고 치고 지게손이 올라옵니다. 이 두 손을 떼고 치고 지게손이 올라옵니다. 산독이 노래를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1, 2, 1 사랑하는 산독 относ서 아멘 아멘